헬로 잉글리시 킹덤 브라이언 입니다.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다들 추석 때 시골 내려가실 건가요? 그래서 오늘 준비한 토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젠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. 네 추석이죠. 이제 쉬는 날이 왔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. 왜?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일하고 또 일하게 됩니다.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추석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holiday in Korea. 이 두 문장이 추석을 설명하는 문장이 되겠는데요. 첫 번째 문장으로는 추석. the biggest celebration is here. 추석 그냥 추석이죠. the biggest 가장 큰 celebration. 명절 is here. 다가왔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문장. 추석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holiday in Korea. 추석은 one of the most 최고 중에 하나 important holiday 중요한 명절 인 코리아. 한국에서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석 인삿말을 한번 해볼까요? 다들 한국말로 할 줄 아시는데 영어로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.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해피 추석 everyone. 이건 너무 간단하죠? 이건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영어의 수준입니다. 뜻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여러분. 해피 추석 everyone.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여러분.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Let's make a wish on the full moon. Let's make a wish on the full moon. 이건 뭘까요? Let's make a wish. 우리 다 함께 소원을 빌어요. On the full moon. 보름달에. 그러면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요. 가 되겠죠? Have a safe trip back to your hometown. Have a safe trip back to your hometown. 이건 뭘까요? 고향 안전하게 다녀오세요죠? 그럼 이 문장을 쪼개쪼개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Have a safe trip. 안전하게. Back to your hometown. 고향에 안전하게 다녀오세요. 가 되겠습니다. 쉽죠? Have a safe trip back to your hometown. Have a great time with your family members. Have a great time with your family members.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.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. 그것도 역시 쪼개쪼개 들어가 보겠습니다. Have a great time.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. With your family members. 가족과 함께. 이걸 이어보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. 그러면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Have a great time with your family members. Give a helping hand to your mother or wife during the 추석 holidays. Give a helping hand to your mother or wife during the 추석 holidays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남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겠죠? 추석 연휴 동안 어머니나 아내를 도와주세요. 다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. Give a helping hand. 도와주세요. 누구에게? Do your mother or wife. 어머니나 아내에게. During the 추석 holidays. 추석 연휴 동안. 그러면 풀 센텐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Give a helping hand to your mother or wife during the 추석 holidays. 추석 연휴 동안 어머니나 아내를 도와주세요.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 외국인에게 해주면 가장 좋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. 추석 is all about giving thanks to mother nature for a good harvest. 추석 is all about giving thanks to mother nature for a good harvest. 뭘까요? 뭔가 좀 어렵죠? 하지만 이것도 쪼개고 쪼개면 안 어렵다는 거.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시작해 볼게요. 추석 is. 추석은. all about giving thanks.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. 그럼 이제 누구에게? to mother nature, 대자연에게 for a good harvest. 풍작을 허락한. 그러면 순서만 다시 이어가면 돼요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추석 is. all about giving thanks to mother nature for a good harvest. 추석은 풍작을 허락한 대자연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. 이 문장을 외국인에게 설명해 주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여러분 추석인 만큼 오늘은 간단하게 여섯 문장 알아봤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네 오늘도 강의 열심히 잘 들으셨나요? 그러면 이제 군 있으면 추석 때 시골 내려가실 텐데 조심히 갔다 오세요. 그러면 저는 내일 뵙죠. see you so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